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레드카펫을 밟은 개식수 이들에게 7776분의 1의 확률게임이 주어졌다 도전에 성공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도전 반복 반복 또 반복에 점점 지쳐가는 개식수 때마침 준비된 실오라기 같은 희망 특별한 힌트 과연 이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 역사정으로 오늘대로 디알라나? 레츠 위! 펜트카 custod dwell inora 보라색이 계속 들었어 정답 있나요 정답? 그사 없어요? 뭐야? 자기도 답을 몰라. 자기도 정답을 파란 건가?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자기가 오늘 입고 온 속옷 색깔대로 입어보기. 나 어떻게 4번 입어야 돼. 안돼, 그러면. 멀쯤은 데이홉 벨트 꺼 골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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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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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고자들이라면 어떡해요? 군대실 팔아넘기면 어떡해? 벌칙맨! 벨트 꺼꾸냈어요! 왜? 왜?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아! 바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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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벌칙맨! 신발 부리 꺾어 신었어요! 어? 딴딴딴! 아! 딴딴딴! 벌칙맨! 양말 안 흘렸어요!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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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맨! 요지마요! 뭐야? 야 고자들 암호다인데 일렀어요! 암호다인데 일렀어요! 일렀어요! 어? 어? 뒤에! 뒤에 안 올렸어요! 벌칙맨! 안 올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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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맨! 턱 끈 다 안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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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힌트 제대로 좀 줘봐요! 아까 그 김진 힌트는 더 헷갈리기만 해! 다음 중 제일 많이 말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오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어? 빨강 누랑 보라 파랑 초록 빨강 빨강 누랑 하얀 파랑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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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누랑 빨강 파랑 누랑 보라 초록 누랑 초록 보라 파랑 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라이브에요 누구에요? 하하하하 이거 뭐에요? 저는 제가 볼때는 두개는 아니에요 두개는 참 적게 나왔어요 오브라이크 댄 게시익스 우 우 우 우 우 우 유세윤! 어? 아! 아 네! 공중배회사 할께요! 2개rir 3! 어? 오ожSA 트림 아아! 아아! 어! 오! 아아! 빨강! 빨강! 아아! 빨강이 뭐가 많이 나와! 노랑은 아예 안 나왔다고!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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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맨 처음에 빨강으로 시작해서 빨강으로 시작했다고! 맞아요! 그게 사람이 심리에 딱 남게는 돼! 그래! 빨강! 확렬하게 딱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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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잖아!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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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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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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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노란색입니다! 진짜요? 우와! 맞잖아! 노란색! 힌트는 이제 끝인가요?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사려는 강아지와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오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사려는 강아지! 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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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buy a dog I want to buy a dog What do you want? I like that white bulldog over there Oh, that bulldog's very bitchy How about this green-eyed chihuahua? Is that Shrek? Oops, busted! But Snow White raised it I like Snow White, but not Shrek How about that Martise? What happened to his blue eyes? He got punched in the face cause he misbehaved Then his eyes should turn purple soon Do you like it? Yes, I will take that blue Martise Well, it's actually red No, it's blue Are you colorblind? Yes, that's right You still want it? Yeah What color dog is he going to buy? Okay Okay You know? Do you know what I mean? All right Okay Okay, now. Let's do it Let's do it That's right Let's do it You know? You know? You know? I know! I understand I understand Your face is a paint Yes, there's a look Right? Let's do it But the important thing is No, it's not It's no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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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at! 여기 있으면 계속 집이 나와? 저기, 저기 가도 있어. 아, 그래? 들어가자. 우리 왜 헛된 학창시회로 보냈을까? 난 알바 하나 됐지. 난 돈 벌이하고 공부 못해서 그러는데. 멍청한 게 아닙니다. 주의소에서는 좀 하고 그러지. How much? 8! 무슨 소리야? 한국말을 잘 못 알았으면 미국사람은 어떻게 미국말을 잘하지? 난 미국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영어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누굽니까? 저, 외국어형. 신웅이셔. 40점 만점에 38점맞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어가 좀 약하다고 제작진이 우리를 아주 그냥. 우렁해? take it out. 알았어요. 2점 출고! 계속 배고 Neo Felix Go нез radios ively Pirates 그래서 플레이트 대전 처음에 보라색 강아지를 원했어요. 근데 보라색이 영어로 뭐야 그걸 몰랐어. 저도 그걸 몰라서. 퍼플! 어? 근데 그거가 싫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 마음이 보라 섰어요. 아까 걸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차를 마셨단 말이에요. 차를. 차를. 녹차. 녹차 드릴까요? 홍차 드릴까요? 너 나. 랩티 싫다. 오오. 그리지 마셨단 말이에요. 정답을 한번 들어보죠. 정답은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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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린티야. 뭐 그린티 홍차. 뭘. 나갔단 말이에요. 뭘 녹차. 홍차를 마셔. 영어책 왜 냈어요 영어책.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영어책. 영어책 냈는데 망했어요. 모르겠다. 세 개 중에 여기에 걸리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걸렸어. 세대 핑힐 상상. 그래. arrive. 시작. 3, 2, 3, 2, 1 신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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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만요, 저기야. 쉴려고. 왜? 아무것도 없어요. 싸면 그냥 글로 나오는 거야. 문 잠가놓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 밥 좀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인간적으로 밥은 좀 먹이면서 해요. 밥 좀 그래요. 간식도 주고. 그래도 우리 야외에 살때는 밥먹는 도우가 이상인데 그러지 밥은 줬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많다. 의상이라도 좀 멋있고 좀. 뭐야? 시트 라이트. 여기게요. 뭐예요? 뭐예요? 가라고? 이게 뭐하는 문제야.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먼 이제.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또.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 빠바바. 빠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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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 빠바바바. 패스키. 파바. 나이키. 진짜. 힘들어서 못 갈아입겠어요. 이번엔 좀. 쉬었다가 해야지. 밥 좀 배고파 죽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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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자네 농구 농구공 빨간 농구공 아 아 너 뭐야 너 하하하하 히히히히히히히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일단요 힘들하죠 한번 가라지 붙여놔가지고 한번 했어요 그럼요 저희가 너무 힘드니까 밥이라도 좀 주시죠 아 그래 바로 누워 누워 데모 데모 아 아 아 근데 내가 볼 땐 못 맞춰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 이거 해외 가서 뭐 하면은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야외에서 할 때랑 어 안 가면 되지 이것까지 해서 가야 돼? 그냥 우리 돈으로 가면 되잖아 돈이 어딨어 돈 있어 돈 있어 근데 해외 나가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촬영하는 것도 그래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내보내준다잖아요 이게 조그만 생각을 하면은 어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생각들을 안 해요 어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면 우리끼리 짜자고 짜으면 안 돼 칠순 정도 되면은 그때 끝날 수 있을 거 아 아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확률이 7776분의1이라는 거지 아 맞다 7776 여섯 번을 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야 아 그렇지 똑똑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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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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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뭐야? 뭐야? 제발 널 내버려 두지 마 당신 밖엔 사랑할 줄 평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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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발 불러 내버려두지 마 제발 내버려두지 마 나름대로 좀 이게 일종의 알람이군요 알람 빠바바바바바 야골르 같애 고생 좀 해봐라 야골르 지렁 야골르 지렁 야골르 지렁 야골르 지렁 야골르 지렁 아 하 이제는 의욕도 없다 힘들어 힘들어요 답도 안주고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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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자 장동민 표정 표정 히트 표정은 분발 장동민을 믿어 우리 장동민 씨 감독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 지금 뭉친하지 말라고 해 표정 표정 장동민 할 수 있어 야 그거 재미없어 하지마 표정 어 이거 어 뭐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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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알 것 같아 알겠다 알겠어 알겠어 맞았어? 어 이거 자 출발하시죠 아 이것도 진짜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건 뭐야 뭐지 아니 이렇게 쉬운 히트를 줬는데 그걸 몰라 화가 난 거야 화가 아 아 어우 힘든다 이거 어우 야 밖에서 찍지 그냥 아우 뭘 안으로 들어왔어 아우 아 아 아 아 이게 뭐지 아 아 보라카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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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3 2 3 3 3 2 3 2 3 3 3 2 아 뭐야? 무조건 받은 무조건 받은 줄 알아서 열받았다 열받은 표정 그리고 장동민이 피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게 불이 나잖아 그게 불이 왜 보라한거야? 야 이거 진짜 아깝다 정신 이게 뭐 어떻게 하세요? 괜히 싫어졌어 뭐 원래 좋아했어? 이건 너무했다 너무했어 보라카이 물어내 보라카이 보라가이에요 아 난 맞힌 줄 알았어 딱 나오기로 아 나도 맞힌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나도 이쪽 보고 완전 끝난 줄 알았어 아 공간 우리가 이렇게 몰라요 맞아 지금 하루 이틀이에요 같이 하는 게 늙어서 그래 늙어서 아니 센스가 없어 개그도 감이 없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현이 표정 시현이 내 표정이야 아 이번에 너무 아깝다 진짜 아 계속해 이렇게 아 뭐 하고 있는거야? 어 어 뭐야 다음 주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해외여행을 건 끊임없는 레이스는 계속된다 점점 지쳐가는 우리의 개식수 해외여행 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 이때 그들을 응원하러 온 기막힌 섹시녀들의 등장 초절정 섹시그룹 폭식 이어 등장하는 섹시녀 폭식 섹시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녀들의 응원을 받아 더욱 힘이 쏟는 힐식수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 과연 이들은 7776분의 1의 확률을 넘을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가운트를 놓치지 마세요